집안에 갇힌 채 바깥세상을 동경하는 클로이 배가에 살고 있는 이 분여는 사람들을 비해 숨어 살고 있죠 평범하지 않은 이 분여는 초능력자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 증거죠 정부는 초능력자를 괴물이라 부르며 사냥했고 클로이의 엄마는 정부에 끌려가 희생당했습니다 갑자기 옷장 안에서 들리는 음운의 소리 다음날 아빠와 함께 확인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빠와 함께 꿀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클로이의 귀를 간지럽히는 아이스크림 트럭 노래소리 놀랍게도 클로이의 바람대로 꼬마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가져왔습니다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는 아버지 문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옷장에 갇히게 된 크로이 외부인에게는 엘레노어라는 가짜 이름을 쓸 정도로 아주 민감하죠 혼자였던 옷장에 갑자기 등장한 앞집 부마 하퍼 하퍼는 이 상황이 익숙해 보입니다 엄마처럼 클로이를 안아주는 하퍼 금세 화가 풀린 클로이 외출 나간 아빠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아빠 일단 아이스크림 먼저 찾아보는 클로이 잠시 후 피곤해쩔은 아버지가 잠에 대고 금고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집을 나서는 클로이 클로이에게는 생애 첫 외출입니다 결국 클로이는 낯선 할아버지의 게임에 넘어가 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클로이를 몰아붙이며 자꾸 초능력을 강요하는 할아버지 놀랍게도 군말 없이 가버리는 경찰 클로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거죠 낯선이는 사실 외할아버지였고 클로이는 손녀였던 것이죠 클로이 클로이? 클로이? There you are You're a liar I'm just trying to protect you You're a liar I'm not lying to you I'm so sorry Get out of my room Get out Get out of my room So beautiful 위할아버지 덕에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클로이 다시 한번 옷장에서 낯선 여자 아니 엄마를 만납니다 진정하고 다시 옷장으로 들어가 보는데 엄마가 살아있다고 확신하게 된 클로이 답답한 아빠를 생각하며 수면제 를 만지작거리는데 농담으로 던진 말에 정색을 해버린 클로이 그 흰 이 것들냐? 왜 이렇게 했지? 클로이 왜 이렇게 했지? 또다시 외할아버지에게 잡혀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찾아간 곳은 초능력자 사냥 부서에서 자기들을 초능력자 수용소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클로이와 함께 수용소에 잔입해 딸을 찾아볼 생각이었던 할아버지 요원에 도움 없이 들어갈 수 없기에 용기를 해봤지만 실패했죠 아빠가 만든 방울 안풍의 시간은 주변보다 수십배 느리게 흐릅니다 클로이가 태어난지 몇 달 안됐지만 7살이 있던 것도 집 전체가 방울 안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집 정상 가정이 클로이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매달 돈을 주기로 약속했던 아빠 저번에 만날 생각을 할수 없지만 매달 말한다고 우리는 살고있지 그녀는 웃음 아빠리아 왜 너가 주인공 그녀는 웃음 그녀는 애고 그녀는 키워 아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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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초능력을 써버려 쫓겨났고 멋대로 초능력을 썼다는 이유로 옷장에 갇히는 클로이 다시 클로이의 옷장에 나타난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가 언쟁을 벌이는 동안 클로이는 집 주변을 찾아온 경찰을 발견합니다 비로소 클로이의 능력을 알게 된 가족들 그리고 급하게 엄마를 떠올리는 엄마와 연결하는 데 성공했고 클로이는 정신 조정을 통해 엄마를 구해냅니다 그때 특수요원이 집에 찾아오고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는 아버지 그러는 동안 열심히 엄마를 도와주는 클로이 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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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틈을 이용해 공격을 시도하는 특수요원 클로이를 위해 목숨을 던진 할아버지 클로이를 위해 목숨을 던진 할아버지 클로이? 클로이는 서둘러 엄마의 탈출을 다시 도와주고 총성을 듣고 진입을 시도하는 특수부대원들을 막는 아버지 미사일로 대응하는 정부군 클로이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한 어머니 클로이의 도움으로 탈출을 위해 마지막 힘을 비워 짜 클로이를 보호합니다 클로이의 도움이 클로이의 도움 클로이의 도움 클로이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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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프릭스였습니다.